기후로 다시 읽는 세계사 일자 빙하타고 전세계로 퍼져나간 인류 흔히들 봄을 싹트는 봄, 가을을 결실의 계절이라고 부릅니다. 봄에 파종하고 가을에 추수하는 농경생활에 비롯한 표현이죠. 요즘에야 농업인구의 비율이 높진 않지만 농자천화지 대본이라는 말에서 할 수 있듯이 본격적으로 산업화가 되기 전에는 동서를 막론하고 농업이야말로 경제와 사회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류가 봄에 파종하고 가을에 추수하며 살아가기 시작한 시기는 길게 잡아도 1만 년 전후에 불과합니다. 1만 년은 인간에겐 긴 시간일지 몰라도 고고학이나 지질학 또는 기후학 관점에서는 짧은 시간이죠. 현생 인류, 즉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가 등장한 시점이 20만 년 전쯤이니 1만 년은 그 가운데 5%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리고 1만 2천 년 전까지는 지구는 빙하기였기 때문에 지표면에 3분의 1 이상이 빙하에 덮여 있었죠. 그 외 지역도 오늘날보다 기온이 낮았으므로 둔둘라나 스텝 같은 척박한 땅이 넓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따뜻한 지역이더라도 열대우림처럼 나무가 빽빽히 우거진 곳보단 초원지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컸다는 거죠. 이러한 빙하기, 농업이나 목축업이 발달하기는 당연히 어렵겠죠. 그러다 보니 문명이 발달할 만한 조건도 아니었습니다. 문명이 발달하려면 많은 인구를 부양하고 복잡한 사회제도를 형성할 수 있는 경제력이 필요하기 때문이었죠. 그러기 위해서는 남아도는 식량과 자원을 축적할 수 있는 체계적인 농업과 목축업이 반드시 발달해야 했습니다. 수렵과 채집생활로는 그저 작은 무리가 하루하루 생존하는 수준을 넘기 어렵기 때문이죠. 하지만 아프리카 남부에 출현한 현생인류는 역설적이게도 빙하기 덕분에 수만 년에 걸쳐 전세계로 퍼져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는 바다에 가로막혀 있는 아메리카, 호주, 일본, 영국, 동남아시아의 수많은 섬에 현생인류가 진출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빙하기 덕분이었죠. 지구 곳곳으로 퍼져나간 현생인류는 네안데르 탈인 등과 경쟁에서 승리하며 인류 문명이 싹틀날을 기다렸습니다. 농사를 짓기도, 목축을 하기도 어려워 문명이 이루어지기 힘들었던 험한 기후 조건 덕분에 오히려 인류는 먼 훗날 빙하기가 끝난 뒤 문명의 싹을 틔울 빗걸음을 다질 수가 있었습니다. 지구에 찾아온 빙하기 50억 년 전 지구가 탄생한 뒤 기후는 계속해서 변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지구상에 존재했던 수많은 생물이 흥망성세를 거듭했죠. 예를 들어 중생대의 지구는 오늘날보다 기온이 높았고 그 덕분에 양치 식물과 공룡이 번식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룡은 화산의 대규모 분출 또는 운석의 충돌에 따른 기후변화를 견디지 못하고 멸종했다고 알려져 있죠. 신생대 중에서도 지금으로부터 260만에서 1만 2천 년 년 전의 시기를 플라이스토세라고 부릅니다. 이때 대체로 지구 평균의 기온은 오늘날보다 5도에서 10도가량 낮았고 빙하기가 이어졌죠. 특히 마지막 빙하기가 절정에 이르던 1만 8천 년 전에는 지구 전체 지표의 35%가 완전히 빙하에 덮여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플라이스토세에는 오늘날의 코끼리와 달리 풍성한 털과 두꺼운 가죽을 지닌 메머드 초식동물의 두꺼운 가죽과 지방충을 뚫기 위해 길고 강한 엄리를 가진 검추 추의 강한 침엽수와 같은 동식물이 번성하기 시작하죠.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플라이스토세 내내 빙하기만 이어지진 않았다는 점입니다. 플라이스토세는 대체로 빙하기인 기간이 길었지만 수만 년에서 십수만 년을 주기로 간빙기가 왔다가 다시 빙하기가 이어지는 패턴을 보인 거죠. 자, 1만 2천 년 년쯤에는 플라이스토세의 매섭던 추위가 잦아들고 극지나 고산지대 정도를 제외한 땅에는 빙해가 서서히 녹기 시작합니다. 빙하기의 기후와 환경에 적합하게끔 진화했던 매머드와 검추 등은 멸총하기 시작했고 우리가 알고 있는 동식물이 지구상의 모습을 드러내거나 번성하기 시작하죠. 즉, 우리에게 익숙한 기후와 자연환경은 홀로세라고 불리는 1만 2천 년 전에야 비로소 형성되었다는 겁니다. 어떤 학자들은 1만 2천 년 전에 단지 간빙기가 시작되었을 뿐이며 어쩌면 가까운 미래에 또 다른 빙하기가 올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인류가 문명을 발달시키면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한 덕분에 빙하기가 오지 않고 인류 문명이 이어질 거라고 보는 견해도 있죠. 물론 50억 년 전에 탄생한 이후로 지구의 기후가 계속해서 변해왔음을 상기한다면 언젠간 지구의 또 다른 빙하기가 도래할지 모르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견해는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전 세계가 노력하고 있는 오늘날의 상식에서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거죠. 자연적인 기후변화는 아무리 짧아도 수백 년 길게는 수천 년에서 1억 년 이상의 주기로 이루어지는데 최근엔 인간의 무절제함 때문에 몇 년에서 몇 십 년으로 눈에 띄게 그 주기가 짧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급격하고 인위적인 기후변화가 생태계는 물론 인류 문명에서도 심각한 위기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거죠. 아프리카 남부에서 10만 년을 보내다 현생 인류는 20만 년 전 아프리카 남부에서 등장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시기는 간빙기였고 아프리카 남부는 빙하기에도 빙하가 덮여있지 않은 지역이었습니다. 당시 인류는 온난하고 무더운 기후에 적합한 오늘날의 아프리카인과 유사한 모습이었죠. 더운 아프리카 남부에서 발생한 인류의 진체는 한랭한 기운을 견뎌내는 데 적합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동물에 비해 맨몸으로 생존하기에 적합하지도 않았죠. 털 없는 원숭이라는 별명에서 할 수 있듯이 인류에겐 추위를 막아줄 털이 없죠. 머리카락과 같이 인체 일부에 난 털로는 추위를 막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피부는 얇고 연약하고 독이나 질병에도 취약하고 체구는 작은 편은 아니었지만 근력은 매우 약했죠. 게다가 빠른 속도로 민첩하게 움직이지도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퇴추의 인류는 아프리카 남부 땅에서나 겨우 살아갈 만한 지리적 특이종이었던 셈이었죠. 하지만 인류는 멸종하기는커녕 빙하기를 견디며 전세계로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인류는 약하고 느린 신체를 보완할 만한 뛰어난 두뇌와 직립보행의 능력 두 팔과 두 손 그리고 튼튼한 어깨를 갖고 있었습니다. 두 다리로 곧게 서서 움직이는 직립보행은 내 다리를 모두 쓰는 다른 동물에 비해 민첩하게 움직이는 데는 불리했죠. 하지만 두 다리만 사용하므로 먼 거리를 꾸준하게 이동하는 데는 오히려 유리했습니다. 허리를 곧추 세워 설 수 있어 동물보다 훨씬 멀리 볼 수 있는 시야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장거리 이동에 적합하고 시야가 넓다는 신체적인 특징은 인류에게 먼 거리를 극복하고 지리적으로 폭넓게 이주할 힘을 선사하게 된 것이죠. 이러한 직립보행 덕분에 인류의 앞다리와 앞발은 팔과 손이 될 수 있었습니다. 보행에 벗어난 어깨는 물건을 자유롭게 던지거나 휘돌을 수 있게 해줬죠. 무엇보다 인류의 두뇌는 점차 다른 동물과는 비교할 수 없을 수준으로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뛰어난 두뇌와 팔과 손 어깨를 갖춘 인류는 도구와 풀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동굴의 벽걸을 그리거나 죽은 친지를 매장하고 애도하는 등의 원시적인 문화까지 만들기 시작하죠. 나중엔 개를 길들여 인류의 부족한 후각과 청각 민첩함을 보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덕의 인류는 이미 선사시대 때부터 다른 동물과의 경쟁에서 우위에 서게 된 거죠. 랜석기와 나무, 동물의 뼈등을 이용해 만든 도구를 손에 쥔 인류는 동물이나 물고기를 사냥하고 나무 열매를 먹는 등 먹을만한 식물을 채집하며 살아갑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불을 피워 몸을 녹였고 수력과 채집으로 얻은 먹거리를 불에 익혀 더 맛있고 소화가 잘 되는 음식으로 즐겼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류는 지구상에 출현한 뒤 8만에서 10만 년 동안 아프리카 남부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아프리카 중부와 북부에 사하라 사막이 넓게 펼쳐져 있기 때문이었죠. 사막은 현생 인류가 생존할 수 있는 땅이 아니었죠. 거대한 지리적 장애물을 넘어 다른 곳으로 이동한다는 것은 더더욱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사막을 넘어 빙하를 타고 지구 전역으로 인류는 지금으로부터 12만에서 9만 년 전 드디어 남아프리카를 벗어나게 됩니다. 이 무렵에 접어들어 지구 자존축이 바뀌면서 사하라 사막에는 습기를 가득 품은 계절풍이 불기 시작하죠. 때마침 지구 기운도 계속해서 낮아지고 그 덕분에 메마린 사막엔 비가 자주 내리기 시작합니다. 기온이 낮아지니 수분의 증발량도 줄기 시작하죠. 사하라 사막엔 강물이 흐르고 동물이 뛰노는 초원으로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초원으로 변한 사하라 사막은 인류에겐 신천지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수많은 인류는 새로운 삶의 터전과 먹거리를 찾아 북쪽으로 이주하기 시작합니다. 수만 년에 걸친 이주 끝에 인류가 분포하는 영역은 아라비아 반도가 있는 서남 아시아까지 확대되었죠. 다만 그들의 이주 행렬은 7만에서 6만 년 전에 일어난 기후변화 때문에 잠시 멈추게 되었습니다. 빙하기로 인한 기후변화가 사하라 지역을 또다시 사막으로 만들면서 사하라 북쪽으로 이주한 현생 인류는 고향으로 돌아갈 길을 잃어버리고 만 것이죠. 하지만 이런 빙하기는 인류가 아프리카와 서남 아시아를 넘어 지구 전역으로 퍼져나갈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본격적으로 빙하기가 접어들면서 해수면이 오늘날보다 최대 90미터까지 낮아졌기 때문이었죠. 그러다 보니 유라시아 대륙과 가까이 있는 영국 일본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유기니 등의 섬은 물론 호주와 아메리카 대륙까지 육지로 이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 덕분에 인류는 유라시아 각지는 물론 오늘날엔 바다로 분리된 다른 대륙과 섬들에까지 이주할 수 있었던 거죠. 그렇게 6만에서 4만 년 전 빙하기와 더불어 서남 아시아가 건조한 불모지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인류는 새로운 삼터를 찾아야 했죠. 사하라 사막에 가로막힌 옛 고향으로 되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인류는 북쪽과 동쪽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합니다. 때마침 유럽엔 수분한 계절풍이 불고 있었습니다. 북유럽은 빙하에 덮여 있었고 중부유럽에도 척박한 툰드라가 펼쳐져 있었지만 남유럽과 동유럽의 넓은 평화엔 비교적 비옥한 초황과 살림이 펼쳐져 있었죠. 그리고 이러한 환경은 인류가 수렵 채집 생활을 하며 지내기 알맞았습니다. 비옥한 땅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 인류는 불과 도구 털 가죽 옷에 힘을 빌려 중부유럽의 툰드라까지 진출하게 됩니다. 한편 비슷한 시기 북쪽 대신 동쪽으로 발길을 돌린 인류도 많았습니다. 이때는 동남아시아의 일대가 온난한 기후였고 해수면이 낮아졌기 때문에 뉴기니와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의 섬들도 유라시아 대륙과 이어져 있었습니다. 호주 대륙은 유라시아와 완전히 이어져 있진 않았지만 그 사이 바다는 오늘날과 달리 매우 얕고 포비 좁으며 따뜻했습니다. 인류는 따뜻한 땅을 찾아 육지로 이어진 동남아시아 등으로 퍼져나간 거죠. 그렇게 3만에서 5만 년 전에는 호주에까지 발을 들이는데 성공합니다. 자 이제 인류는 동남아시아에서 동쪽과 북쪽으로 이주를 하다 1만 5천 년 전쯤 드디어 아메리카 대륙에까지 발을 들이게 됩니다. 아직 빙하귀였지만 전성기를 지나 끝물에 접어든 무렵이었죠. 빙하귀가 절정에 이루었던 1만 8천 년 전이라면 인류는 베링해협 근처까지 갈 엄두도 못 냈을 겁니다. 하지만 빙하귀의 절정기가 지나고 기후가 조금 온난해지면서 인류는 유라시아의 북동쪽 끝인 축지 반도 일대까지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빙하귀의 끝물에 들어 해수면이 조금씩 상승했지만 아직은 빙하귀였기에 베링해협은 여전히 땅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빙하귀와 간빙귀가 교차하는 절묘한 타이밍에 축지 반도까지 도달한 인류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베링해협을 건너는 데 성공한 거죠. 이러한 베링해협 너머에는 거대한 아메리카 대륙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인류는 수천 년에 걸쳐 아메리카 전역으로 퍼져나가게 된 거죠. 2장 홀로세의 온기로 무명의 싹을 틔우다 지금으로부터 1만 2천 년 전 마지막 빙하귀가 끝났습니다. 지표면에 3분의 1을 뒤덮던 빙하가 녹기 시작했고 지구는 수천 년에 걸쳐 온난한 기후로 변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에 따라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유라시아와 이어졌던 호주 아메리카는 별개 대륙이 되었고 영국 일본 유기니 인도네시아 등은 섬이 되었습니다. 빙하귀가 끝나면서 지구는 오늘날의 지형도에 나타난 모습과 닮은 땅과 바다를 갖추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따뜻해진 홀로세의 지구에서 인류는 야생식물과 동물을 작물화 가축화 하며 식량을 생산하는 방법을 터득합니다. 땅의 모습과 환경이 바뀐 덕분에 인류는 거대하고 체계화된 집단을 이루며 살아갈 힘을 얻게 된 거죠. 식량생산 능력이 발달할수록 인간 집단은 더 한층 규모가 커지고 체계화 전문화가 되었습니다. 기후변화가 불러온 전 지구에 걸친 환경변화가 문명의 태동을 할 수 있는 지리적 밑그림을 그려준 셈이었죠. 야생동식물 가축과 작물로 기르다 인간과 다른 동물 간의 차이가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농사를 짓고 가축을 길러 식량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은 오직 인간에게만 있습니다. 인간이 아닌 동물은 아무리 지능이 높고 신체가 간인하더라도 야생서 먹이를 찾아 헤맬 뿐 식량을 생산하진 못하죠. 자 그렇다면 인류는 어떻게 식량을 생산할 수 있었을까요? 물론 식량 생산을 위해서는 농업과 목축에 필요한 도구와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뛰어난 두뇌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인류만이 식량을 생산할 수 있는 까닭을 충분히 설명할 수가 없죠. 농업 목충업 등으로 식량을 생산하려면 기후 토질 하천 등 지리적인 조건이 먼저 갖추어져야 합니다. 그런 다음 작물로 지배하거나 가축을 기르는 데 적합한 야생 동식물이 존재해야 하죠. 즉 지리적 조건이 충분히 받쳐주지 않는다면 정교한 도구와 불을 사용하고 문화생활까지 누린 만큼 지능이 뛰어난 생명체라더라도 식량을 생산하며 이를 바탕으로 문명을 이룩할 수는 없는 법입니다. 그리고 이쯤에서 알아야 할 사실은 현생인류는 무려 19만 년 동안 식량을 생산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현생인류보다 훨씬 먼저 출연한 호모에릭투스 네안데르 탈인도 도구와 불을 사용하며 나름의 문화까지 발달시켰지만 마찬가지로 식량을 생산하는 단계엔 이르지 못했죠. 추구 건조한 플라이스토세의 빙하기는 식량 생산에 적합한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비교적 온난한 지역이라 하더라도 대체로 지금보단 기운이 낮았기 때문에 삼렘 대신 초원이 펼쳐진 곳이 많았죠. 작물로 계량할 만한 야생식물을 찾기도 어려웠습니다. 매머드나 검초 같이 빙하기에 적응한 야생동물을 길들이긴 너무나 크고 사나웠죠. 게다가 빙하기에는 인구 자체가 적었고 인구의 밀도 또한 낮았기 때문에 살던 곳에 사냥감이나 야생식물이 부족해지면 다른 곳으로 쉽게 이동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류는 자연스럽게 수렵과 채집활동 외에 다른 생존법을 찾을 필요성이 없었죠. 마지막 빙하기가 끝남에 따라 기후가 온난해지면서 지구의 생태도 바뀌게 됩니다. 우선 식생이 변했습니다. 빙하와 툰드라에 덮여 있었던 땅은 산림이 우거진 땅으로 변모하기 시작하죠. 비교적 온난한 초원지대 역시 산림과 습지가 펼쳐지고 강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이에 따라 식물의 종 또한 다양하게 분포되었고 그 과정에서 작물로 심을 만한 야생밀, 야생호박, 야생콩 등의 식물도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아울러 빙하기에 거대한 야생동물은 대부분 멸총하고 온난해진 기후에 적응하는 데 유리한 오늘날의 우리가 볼 수 있는 상대적으로 작고 빠른 동물들이 지구상에 등장한 거죠. 한편 지구 전역으로 퍼져나간 인류는 각지의 기후와 자연환경에 적응하며 번성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온난해진 기후 덕에 인류는 더욱 넓은 지역으로 퍼져나갈 수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점점 빠르게 인구가 증가하고 인구밀도도 높아져만 갔죠. 따뜻한 지구에서 식량을 생산하다. 빙하기가 끝나면서 기후가 온난해졌으니 인류는 더욱 번성할 수 있었을까요?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았습니다. 거대한 동물이 자취를 감추면서 인류는 식량 특히 열량과 단백질 지방이 많이 합류한 먹거리를 구하기가 오히려 어려워졌던 거죠. 현대인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활동량이 많았던 고인류에겐 이는 심각한 문제였던 겁니다. 게다가 인구의 증가에 따라 먹거리가 될 야생동물을 찾아 다른 땅으로 이동하는 방식마저 효과가 떨어지고 말았죠. 해주면의 상승으로 인한 지구의 지형 변화는 빙하기가 끝난 뒤에 식량 문제를 한층 심해지게 했습니다. 지리적으로 고립된 섬 지역에선 사냥감을 찾기가 더 힘들어진 거죠. 심지어 호주 같은 큰 대륙에서 인류의 수렵으로 인해 대형 동물들이 멸종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행히도 풍부해진 신생 덕분에 인류는 여러 식물을 먹거리로 삼을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인류는 식물을 기르고 그 줄기나 잎사귀 열매나 씨앗 등을 먹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물론 처음엔 우연히 발견했겠지만 그런 경험이 점차 쌓이면서 인류는 식량 확보를 위한 식물 재배를 확대해 나갔습니다. 1만 년에서 4천 년 전에 걸쳐 지구상의 여러 지역에서 시작된 원시적인 농경의 서막인 것이죠. 농경의 시작은 지구 전역의 동시다발적으로 시작되진 않았습니다. 지경으로 재배할 수 있는 야생식물이 자생하는 지역, 즉 주로 위도가 낮은 열대나 아열대에 한정되었고 지역 간에도 수천 년의 편차가 있었죠. 더군다나 원시적인 농업이 하루아침에 농업혁명으로 이어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초창기의 농업은 오늘날과 달리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생산량이 낮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루가 초기에 재배했던 작물들은 강아지 풀과 같은 야생식물들이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농업을 통한 식량 생산이 수렵 채집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이점 또한 있었습니다. 수렵 채집 생활에서는 사냥감이나 야생식물을 찾지 못하면 여러 날을 굶거나 심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죠. 그러니 인구 부항력에는 한계가 뚜렷했던 겁니다. 게다가 식량이 떨어지면 다른 땅으로 이동해야 했으므로 한곳에 정착하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아까웠습니다. 하지만 농경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식량을 제공했죠. 이에 따라 인구 부항력이 증가함은 물론 식량을 찾아 이동할 필요가 줄어드니 정착 생활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농경을 통한 식량 생산의 이점을 채득한 인류가 농경의 비중을 엄정 늘리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과정에선 잘 자라고 맛과 영양이 풍부한 돌연변을 골라 재배했고 나중엔 품종 개량을 통해 더 맛있고 영양소가 풍부하며 수확량이 많은 작물을 개발하기 시작합니다. 야생식물과 다를 바가 없었던 초창기의 작물을 점차 농작물의 형태로 변모해 나가기 시작한 거죠. 또한 인류는 빙하기가 끝난 뒤에 등장한 몸집이 적당히 크면서도 순한 포유동물을 길들이기 시작합니다. 빙하기로 인해 식상이 발달하면서 동물들의 먹이를 수급하는 것도 쉬워졌죠. 물론 인류가 사육에 성공한 야생동물은 말과 소, 돼지, 양 등이 일부였습니다. 하지만 일부라고 할지라도 대형 포유류의 사육은 인류에게 곡식이나 채소와는 질이 다른 양질의 잔백질과 지방 그리고 높은 열량을 제공하기 시작합니다. 가축을 사용하는 인류는 수력보다 훨씬 안정적이면서도 안전하게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죠. 게다가 말이나 소 같은 가축은 몸집이 크고 힘도 세서 노동력으로 이용할 수도 있었습니다. 대형 가축에게 멍해를 씌워 밭을 갈고 무거운 짐을 나르도록 하는 방법을 발견하면서 농경의 효율은 갑자기 극대화하기 시작한 거죠. 작물과 가축의 원산지에서 처음 이루어진 식량 생산은 지구 곳곳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에서 찬란한 고대 문명을 꽃피우는데 크게 기여한 밀은 유럽과 중앙아시아로 전파되면서 유라시아의 광대한 지역을 밀문화권으로 만들었습니다. 중앙아시아가 원산지인 포도 역시 재배하는 데 적합한 기후와 환경을 지닌 카카스와 지중해 일대로 퍼졌고 이들 지역은 포도의 대표적인 명상지로 거듭납니다. 가축 역시 마찬가지였죠. 일례로 말은 우크라이나와 카자흐스탄 북서부의 스텝지대가 원산지였지만 환경 적응력이 워낙 뛰어났기에 유목민과 함께 유라시아 전역으로 퍼져나가게 되죠. 이렇게 농경과 목축이 이어지면서 농작물과 가축의 생산성과 맛은 수렵과 채집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야생 봉식물을 확실히 능가할 정도로 향상되었습니다. 물론 농사를 짓고 가축을 사육하는 일은 수렵 채집 못지않게 때로는 그 이상으로 힘든 일이었죠. 오늘날에도 농업과 목축업은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기술 수준이 오늘날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낙후됐던 수천년에는 더더욱 고되고 힘든 일이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인류가 식량 생산 특히 농경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수렵 채집을 하던 시절보다 오히려 체구가 줄어들고 건강 상태도 악화되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식량 생산의 발달로 인류는 먹거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되었죠. 더 많은 인구를 더욱 효과적으로 부양할 힘을 얻었습니다. 식량 생산은 수천년에 걸쳐 지구 곳곳으로 확산되며 지구가 야생의 땅에서 농경과 목축의 땅 아가 운명의 땅으로 변모해 가는 대변역이 일어나고 있었던 겁니다. 남는 식량을 걸음삼아 움트는 문명 농업과 목축을 통한 식량 생산이 수렵 채집을 제치고 인류의 주된 식량 공급원으로 자리매김 하면서 인류의 생활 방식은 획기적으로 변해 갔습니다. 우선 먹거리를 찾아 여러 장소를 떠돌아 다니던 방식에서 한 지역에서 정주하는 형태로 바뀌었죠. 식량 생산을 중심으로 하는 생활을 하면서 떠돌아 다닐 필요가 없어졌을 뿐만 아니라 떠돌아 다녀서는 안 되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듯 농업과 목축 기술이 발달하여 식량 생산량이 증가할수록 인류는 더욱 확고한 정착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식량 생산의 발달은 기술의 발달과도 맞물렸죠. 식량 생산의 효율성을 높이려면 기술 발달이 필수적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인류는 흙을 빚어 식량과 종자를 저장할 토기를 만들었습니다. 더욱 정교한 농업과 목축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날카롭게 깨뜨린 돌과 다를 바 없었던 뗀석기는 복잡하고 정교한 형태를 지닌 간석기로 발전해 나가죠. 기술과 도구가 진보하니 식량 생산의 효율성 또한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인류는 당장 생존하는 데 필요한 양보다 훨씬 더 많은 식량을 생산해내기 시작하죠. 즉 잉여 생산물이 등장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착 생활과 잉여 생산물은 작은 모리를 짓고 살아가던 인류의 생활 양식을 크게 바꿔놓기 시작합니다. 남은 식량이 생길 정도로 인구 부양력이 향상되었고 떠돌아 다니는 대신에 한자리에 정착하며 살아가게 되자 인간의 집단의 규모는 더욱더 커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뿐만은 아니었습니다. 인간 생산물의 등장으로 지도자와 제사장 군인과 기술자 등 직접 생산을 하진 않지만 인간 집단의 유지와 발전에 큰 도움을 주는 직업이 생겨난 것이죠. 정착생활 덕분에 이들은 기술과 문화를 더욱 효율적으로 발전시킬 수가 게다가 잉여 생산물의 소유는 권력을 의미했기에 인간 집단 내부는 잉여 생산물을 가진 지배 계급과 그러지 못한 피 지배 계급으로 나누기 시작합니다. 나아가 C족 부족 같은 규모가 크고 체계적인 형태로 변모에 나아간 거죠. 식량 생산 능력 인간 집단 규모 그리고 기술력 은 톱니바퀴와 맞물려 계속 커지고 발전해 나갑니다. 식량 생산 능력 증대는 인간 집단 규모를 키웠을 뿐만 아니라 전문 기술을 갖춘 사람들의 활동을 촉진했고 이에 따라 기술과 도구의 진보 속도가 빨라지면서 식량 생산 능력 또한 한층 더 증가해 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인류는 점차 문명의 싹을 틔울 수가 있게 되죠. 이러한 일련의 과정 홀로세의 기후변화가 그 원동력 된 것입니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